지금부터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이죠.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가만히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웹서비스를 운영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을 자기들이 제일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비즈니스가 바로 이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인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인프라를 제공해주면 저 같은 프로그래머들 또는 어떤 웹서비스를 해야 되는 업체들이 그 인프라 위에서 자기들은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지 않고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존 웹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자 우선 서버의 구매와 구축 운영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 아마존 웹서비스가 하는 역할인데요. 이 웹포스팅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웹포스팅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이를테면 장비를 세팅하고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또 그게 장애가 일어나면 빠르게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웹포스팅 업체죠.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웹포스팅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웹포스팅과는 좀 많이 비교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기능성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연히 차별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엔 본질적으로 웹포스팅은 다를 게 없습니다. 가상화기술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가상화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가상화기술은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적인 인프라 운영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탄력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방문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대의 컴퓨터로 기존의 컴퓨터로 버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사양을 확 늘리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죠.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하고 그 새로운 컴퓨터를 새로 세팅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마존 웹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컴퓨터의 사양을 높이는 것 우리가 그런 걸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불과 몇 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컴퓨터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를 몇 분 만에 만들어서 그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그 트래픽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즉 탄력적인 인프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으로는 사용한 만큼 과금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종량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탄력적인 인프라 운영과 맞물려 있는 이슈인데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인프라 즉 서버를 확 늘렸다가 줄였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서비스라는 것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트래픽이 탁 뛰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는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클라이막스를 그냥 보내버리거나 이런 양자택이랄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존 웹서비스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주작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 웹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고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솔루션, 상품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연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EC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EC2는 일래스틱 컴퓨터 클라우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E자와 뒤에 있는 C자 두 개 있잖아요. 그것을 붙여서 EC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EC2는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컴퓨터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있죠?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과 같은 것과 똑같은 컴퓨터를 이 아마존의 인프라 위에 한 대를 띡 하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모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는 아무래도 웹서비스를 하도록 고안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웹서버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이 사용자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용자에게 어떤 웹페이지와 같은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어떤 컴퓨터 한 대를 딱 생성을 하면 그 안에 이미 리눅스나 윈도우와 같은 것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C2는 아주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있는데요. 그 말은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마존 웹서비스는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이 EC2를 이용해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아마존 웹서비스가 미리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또 살펴볼게요. EC2와 함께 꼭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S3라고 하는 것입니다. S3는 심플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파일서버라고 하면 됩니다. 파일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서버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놓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것들을 요청하면 그것들을 제공해 준 역할을 하는 서버가 파일서버라고 하는 거죠. 이 파일서버 역할을 EC2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EC2가 이런 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S3라는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는 이유는 S3가 무제한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특성이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파일도 특별한 조치 없이 S3에다가 그냥 저장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EC2나 아니면 직접 서버를 운영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1기가라고 하면 1기가 이상의 파일을 담으려면 다른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메인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인프라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스케일, 즉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존 웹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용자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것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보통 객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일 서버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1바이트에서 5테라바이트의 단일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RD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DS는 Relational Database Service의 약자인데요. Relational Database라고 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MySQL 또는 MSSQL 그리고 Oracle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죠.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RDS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RD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ySQL, Oracle, SQL 서버와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백업, 리플리케이션과 같은 것들을 아마존 인프라가 자동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유지 보수 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력들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실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타격을 얻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아마존 인프라가 대행해 준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서비스는 ELB라는 서비스고요. 이것은 Elastic Load Balanc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Load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하를 분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한 대의 컴퓨터로 잘 견디다가 갑자기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면 한 대만으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가지고 그 트래픽을 분산하게 되는데 그때 앞단의 위치에서 이 각각의 서버들로 부하를 분산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lastic Load Balancing이라고 하는 이 상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2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여러 대의 EC2로 분산한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또 역시 그 중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시스템이 있게 됩니다. 그럼 부하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들은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에 접근해서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Elastic Load Balancing이라는 서비스가 계속해서 각각의 EC2 인스턴스들에게 헬스 체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스턴스가 장애가 발생했으면 그것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컴퓨터들에게 이 로드를, 부하를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ELB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토스케일링은 자동으로 규모를 변경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규모의 구성요소는 이 EC2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대의 컴퓨터로 서비스를 하다가 갑자기 트래픽이 급증하는 경우에 그 트래픽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담당자가 알아내는 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트래픽을 다 놓치는 바람에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컴퓨터를 여러 대를 쭉 만들어놨는데 트래픽이 확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감지하고 있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이 EAB라는 서비스에다가 클라우드와치라는 서비스를 붙여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EAB라는 서비스에 맞물려 있는 EC2 서비스들의 부하 있잖아요. 뭐 CPU 점유율이나 메모리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것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아니면 컴퓨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에 꽂아주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제거해서 비용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존 웹서비스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